와인 와인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이 철저해야 한다. 홍콩의 수많은 와인 저장고 중 명소로 소문난 이곳.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군수품을 보관하던 벙커였지만 2004년부터 와인 저장고로 새롭게 변신했다. 지하의 자연스러운 냉장 기능 덕분에 최상의 와인 저장고가 될 수 있었단다. 내부에는 전 세계 회원들이 맡긴 약 200만 상자의 와인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다. 함께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내부에서도 과거 탄약고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. 점원이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은 이곳이 과거 공군기지의 벙커이자 탄약고였음을 증명한다. 모든 종류를 가지고 있고 즐길 수 있나요? 이곳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무엇일까요? Росс 원래는 이 시간의 same라는 매입이 예 dlatego 엑 групп야의 이득은 단점이 맞대요. 이것이 1만 원의 Council이다. 이것은 Сам화 khons여행의점이예요. 이곳에서 가장 아foundering 은은 술rübert 상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